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은 다가오는 11월달에 선고법하고 위중교사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의 정치생명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태까지 이재명이 겪었었던 도덕적인 논란이라던가 정치적인 여러 논란들을 놓고 보면 일반적인 정치인들이라면 이미 정치권에서 퇴출이 되고도 남았을 정도로 논란이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이재명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헤쳐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억누르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도 정말로 기존의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한 언론 매체에서는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그의 생존 방식이 사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이재명의 생존 방식은 다가오는 11월 달에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앞두고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해당 사설에서는 여태까지 이재명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헤쳐나가려고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재명의 전력을 살펴보면 거대 권력과 맞서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여기에 수작을 부려가지고 살아남았던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권 시절 문재인의 측근이었던 전해철과 충돌을 해가지고 살아남았던 사건이 있는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과 경선을 했었던 전해철은 해경군 김씨라는 계정에 트위터 이용자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해경군 김씨 사건 아시죠? 해경군 김씨로 알려진 한 네티즌이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노무현 정권이라든가 친문이라든가 친노지정 전체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으며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재명의 라이벌이었던 전해철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뉴스를 마구 유포해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전해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에 대해서 아주 패륜적인 내용이 계속 있어가지고 고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해경군 김씨 사건 배후에 이재명이 있을 것이라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사시장 당시에 정치권 정체가 이 사건의 배후가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의 조사가 진행이 되자 해경군 김씨를 사용하고 있는 계정에 여러가지 정보라든가 상황들이 이재명의 와이프인 김혜경과 거의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이 아니냐 뭐 이러한 상황이 거의 뭐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사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해경군 김씨라는 아이디가 싸질러 놓은 글들이 너무나도 패륜적이고 특히나 좌파진영에게 공분을 살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만일에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재명은 사실상 정치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재명은 갑자기 자신의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고 해경군 김씨는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글을 올리면서 갑자기 여기에다가 문준용의 특혜 채용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으며 계속해서 해경군 김씨 사건을 건드리면은 문준용의 취업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우회적인 협박에 가까운 이런 SNS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거는 이때부터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해경군 김씨 사건으로 이재명을 공격을 하던 반 이재명 세력에서 해경군 김씨에 대한 공격이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해경군 김씨 사건에 당사자인 김혜경이 불기소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김혜경과 해경군 김씨를 동일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이거를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하면서 이 사건이 덮어져 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해경군 김씨 사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문재인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는 문준영 사건을 건드렸고 또 이재명 측에서 문준영의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정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들춰가지고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친문 진영과 딜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의 식근이었던 유동규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자신의 위기를 돌파한다라든가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것이 이재명 식의 생존 방식이라고 이야기했고 해당 칼럼에서는 이재명이 살아있는 권력과 정면 충돌해서 살아남은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편 이재명이 살아남은 사건은 이 사건 말고 또 있습니다. 해경군 김씨 사건으로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매장이 되는 것은 피했지만 정작 본인이 직권남용이라든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가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까지도 유죄를 받아서 도지사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고 만일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수십억 원의 선거보전금까지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완전히 나락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재명은 또다시 재판부 로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고 또 이 과정에서 위증교사까지도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가지고 이 역시도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화영 청문회에서 드러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당시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 뿐만이 아니라 2심 재판부에도 뭔가 약을 친 듯한 이런 정황이 드러났는데 일반 사람들이라면은 그 정상적인 정치인들이라면은 재판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한다라든가 매수를 할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생존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이지만은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유죄를 받는다면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로 밑도 끝도 없이 단식 투쟁이라는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여론조언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희생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태도로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 얽혀가지고 무려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사람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건이 사범리스크로 불거지는 것은 처음 보며 또 해당 사건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것은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있으며 전부 다 검찰 탓으로 돌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권력을 이용을 해 국회의원들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국회를 완전히 자신의 사설 로펌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보셨다시피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다시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다가오는 11월 달에 이재명은 유죄 선고를 받고 정치 생명이 끝내야 정상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수를 쓰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며 더 나아가서 이제는 뒤에서 뭔가 수작지를 부리는 것을 넘어가지고 아예 대놓고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고 외치고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여당 측에서는 이재명의 이런 사악한 생존 방식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재명을 견제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reclaim